네? 2월 13일이었나? 저녁일을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어요 공룡님들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고 같이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공룡입니다 본명은 김동현이고요 키는 183.7입니다 몸무게는 78kg 그리고 신발 사이즈는 265cm 아니 265cm지만 조금 짝짝이어서 260cm, 265cm고 상의는 105cm, 하의는 30cm 뭐 이런 자기소개가 너무 웃기지만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 월드비전의 자립선배 배우 공룡입니다 2013년에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패스로는 12년차가 됐는데 어렸을 때 저는 좀 운동을 엄청 좋아했어요 부모님이 막 이렇게 시키시려고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전문으로 하는 육상 학교들이나 이런 데에 스커트제이도 엄청 많이 오고 뭐 야구부 막 이런 데에서 스커트제이 오고 이럴 정도로 운동을 엄청 좋아하고 잘 했었어요 다 나는 운동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내던 와중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엄청 좋아해 주셨던 담임 선생님이 계세요 그 담임 선생님이 학교의 표지 모델이나 이런 사진 작업하는 것들을 항상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됐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고 모델 학원을 다녀봐라 다른 많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너의 진로에 있어서 다양하게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봐라 라는 느낌으로 저를 모델 학원을 데리고 가셔서 등록을 시켜주셨죠 그렇게 해서 모델 학원에서 연기를 처음 접하게 되고 이 일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연습생 기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2013년에 배우로 데뷔하게 됩니다 제 인생의 그래프의 또 다른 포인트는 2015년인데요 배우로 데뷔하면서 그때 당시에 서프라이즈라는 배우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 배우 그룹의 컨셉이 다 같이 숙소 생활을 하고 다 같이 하는 그런 거였어가지고 데뷔하기 전 한 몇 달 전부터는 다 같이 숙소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부모님께서 제가 숙소가 역삼 쪽이었는데 역삼에 찾아오셔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됐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는 사건이었는데 그래 너네는 너네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뭐 어떻게든 하루하루 살아갈 테니까 걱정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당장 부모님이 힘드신데 꿈을 쫓아서 이렇게 혼자 가는 게 맞을까? 부모님 옆에 있어드리면서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에 왜 더 힘들었냐면 제 작품 중에 수생역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아마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안 보신 분들이 꽤 많을 테지만 그 캐릭터가 결핍이 많고 외로움이 항상 있는 그런 친구인데 저도 모르게 거기에 좀 동화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마음적으로 많이 겹치면서 힘들었던 시기에 그 부모님 일도 생기면서 더 제가 땅을 계속 파고 깊게 깊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그때 제가 배우로서 데뷔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말하라고 하면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제 인생 그래프는 2019년 배우로서의 자립 작품을 그래도 꾸준하게 한 작품 한 작품 하면서 배우로서도 많은 걸 경험하고 자양분이 됐던 작품들을 만나면서 저한테 있어서 정말 큰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2019년 1월 23일에 개봉한 극한직업입니다 큰 상업영화는 극한직업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스코어의 기준이나 아 이 정도가 잘 된 거고 하루에 이렇게 관객분들이 보시면 너무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의 기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 당시에 하루하루 막 말도 안 된다라는 그냥 그런 얼떨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줄 수 있는 극한직업을 만나면서 저는 초능 포인트가 이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정말 사람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극한직업 팀의 단톡방은 여전히 활발하거든요 그만큼 정말 너무 감사하게 선배님들과 같이 했던 PD님 이명 감독님 그리고 그때 제작사 대표님 이렇게 너무 다 좋으신 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감사함을 항상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받은 그런 사랑이나 좋은 영향을 나도 반대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줄 수 있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받은 운을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저 혼자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선배님들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고 제가 앞으로도 잘할 테니 절도 지으시고 한유나랑 이렇게 다른 작품에서 만났던 것처럼 다른 선배님들도 없고 다른 작품에서 같이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024년 지금 이 순간까지 23년 작년 6월 네? 와 너무 빠졌는데 저 벌써 군대 그게 다 빠진 것 같아요 저녁일을 지금 헷갈리고 있네 6월 13일이었나? 와 기억이 안 나 지금 아무튼 작년 6월부로 전역을 한 다음 제가 그린 그래프는 조금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일단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군대라는 국방의 의무인데 그냥 일반 친구들보다는 저는 많이 늦게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어요 제일 어린 친구가 9살 차이 나고 마지막에는 10살 차이 난 친구까지 같이 생활하다가 전역했는데 그 친구들은 저한테 뭔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얘기를 말을 걸었던 거고 저한테도 또 20살, 21살 때 그랬던 그런 마음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정말 군대 안에서 많은 거를 또 배우는 시기가 저한테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고 싶었고 얼마나 소중한 건지 더 알 수 있었던 그런 습관들이 됐던 것 같아요 군대 이제 전역하고 나서 시민더키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는데 기자님들이랑 인터뷰할 때 잘 그랬어요 군대 다녀온 그 기간만큼 전 쉬지 않겠다 하고 싶다고 그게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아닐지언정 그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 전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저한테 있어서 그 군대라는 그 기간이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배우로서 이 일을 할 때 부스터 를 작용하는 그런 기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19년대 극한 직업을 만나고 지금도 계속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하지만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큰 상승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더 천천히 한 발 한 발씩 오래오래 이렇게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천천히 잘 가려고 지금 이렇게 상승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방금 막 군대 저녁 날짜도 까먹을 정도로 기억 을 잘 못해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넘기는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시작해서 잘 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사람마다 다 힘들 때는 있겠지만 제 페이스대로 차근차근 가면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 생각처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합니다 가장 특별한 순간은 2019년으로 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를 잊게 한 순간이기도 하고 그 작품을 만나는 것 대체가 인간으로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던 시기여서 항상 일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겠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사소하면 사소한 것들 아니면 중요하면 중요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배웠던 시기여서 저는 2019년 제일 특별한 순간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공유공행의 자립이란 함께하는 것 자립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서는 건데 혼자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완전히 나 혼자 나 혼자 감당하고 나 혼자 그 모든 것을 책임지를 했다면 이렇게 자립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느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같이 헤쳐나가는 것 자체가 그걸 통해서 경험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자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는 것이 자립이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걸 이렇게 얘기해주고 쟤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마음에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했던 이런 부분에서 경험을 도대로 그냥 제 독백입니다 이렇게 그냥 조언 춘 거 아니고 제 독백인데 자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당연히 많은 고민과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어떨 때는 그냥 더 깊게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거기에 포인트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당연히 제가 잘못된 게 있거나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은 다시 생각해서 고쳐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이외의 것들 뭐 후회되는 순간들이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지 이런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과거를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에 더 충실하게 살면 그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충실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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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들어올 때 군들어올 때 나는 모니터를 할 때 세상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보여지는 모니터를 있지만 내가 현장에서 그걸 모니터로 할 때 그럴 때 나는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포인트한 느낌 아 아 실제로 감정이입을 좀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게 많은 편이어서 영화나 그런 거 볼 때 잘 어울리는 편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힘들고 불안할 때는 항상 존재하는데 개인의 취미생활이 있어야지만 잘 넘어갈 수 있는 대단하지만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해봐야지가 아니고 끄적이더라도 그게 그림이 될 수 있는 건 자기의 취미 생활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너무 좋은 많아 뭐 뭐 뭐 뭐 뭐 뭐 뭐